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독사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입니다. 이 책은 아주 두터운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 얇은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톨스토이의 인생론인데 원래 책은 이만큼 두터운 책이었습니다. 아주 두터운 책이었는데 이 책은 그 두터운 책에서 조금 압축한 그런 책이니까 사실 이 책을 좀 제대로 보시려면 아주 두꺼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래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든지 이런 책들을 좋은 책들을 많이 부활 안네 카르리나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소설가이자 문호인데 말년에는 조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적 성향이 가지셔가지고 본인 책에 대한 그런 판권을 그냥 사회 무료로 그냥 기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좀 다투었죠. 아내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별거 생활도 좀 하고 죽음도 그냥 거리에서 맞았던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 그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책은 한번 소개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은 오래전에 한 나이가 드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좀 일찍 부인이 좀 몸이 오랫동안 아팠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상당히 마음의 위안을 몇 년 동안 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 되면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한번 읽어야겠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죽거나 돈과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인생론에는 자기보다 앞선 그런 고전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었던 에피텍토스의 인생론 행복론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15쪽의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재산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 것 인간의 존엄성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직함 성실함 또 올바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폐대기같이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에피텍토스의 그런 주장이 2000년 이상의 그런 세월을 넘어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슬픈 것이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존엄성을 스스로 그냥 소멸시키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현명한 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참 중요하죠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미래는 현재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든 간에 철이 들기 시작한 시점에는 학장시절은 학장시절대로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실수인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이 보기에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젊은 날을 되돌아보면 아주 언찬았던 기억이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할 때 그 사람 눈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을 보고 악수하는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돈 푸니나 입고 하니까 좀 오만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한 번은 강연을 갔는데 어느 부잣집 출신으로 외국계 제약회사의 사장이었던 분이 있는데 젊은 날 제가 볼 때도 언찬았어요 강의를 초대받아 갔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부유하게 컸고 공부도 외국에서 많이 했고 하니까 저 밑에 직원들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거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적으면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을 굉장히 외모라든지 또 외관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의 현자인 세네카는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분노가 커간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순간 몸과 혈을 움직인다면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격언이 통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투자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일종의 활동이라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내용을 저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네요 아주 분노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조언입니다 철학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철학자 리히덴 베르크는 말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4쪽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이 이제 허무감 같은 것이 엄습해 올 수도 있고 또 사람 기분이란 것이 아주 늘 변덕하고 변화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까닥없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까닥없이 슬퍼질 수도 있고 까닥없이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것이 사람이야 참 변덕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하루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지고 답을 확인할 수 있으면 생의 순간순간을 좀 알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오래전에 봤던 빅트 프랑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집을 짓거나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열매를 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는 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 우리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보이는 일들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야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니까 또 이런 내용이 지난해입니까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불의에 그냥 그런 병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내용을 엊그제 공대일리 신문의 칼럼으로 썼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전 명기대 교수로 있던 김정훈 교수가 김정주 회장이 2019년인가 여러분들 한 모임에서 바이올린 켜는 것을 사진을 이렇게 중앙일보인가 올렸더라고요 조선일보인가에 올렸더라고요 중앙일보겠네요 그 재능이 참 있었던 사람인 거죠 기업가로서는 날렸지만 그렇게 아주 바이올린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렇게 기량을 갖고 있었던 모아입니다 참 아까운 사람인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고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항상 뭐죠 이렇게 업되어 있는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위기나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냐 마음을 지키는 법을 본인이 모르면 그때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김정주 회장이 젊은 날부터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그 어려울 때 별거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자기에게 이런 정신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게 없었을 겁니다 김정주 워낙 출중한 그런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 함께 다 여러분들 아래고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 뭐가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큰 짐이라는 거가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음만큼 여러분들 대단한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영혼을 지키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들 사람이 강하게 보이더라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는 자기를 통제를 하기가 힘들거든 영혼을 지키는 법을 젊은 날 잘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두 배 이상 정도로 살았어야 될 그런 너무나 귀한 그런 인재였는데 그분은 참 자주 생각이 나네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너무 아까운 인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우스강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영혼과 같은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톨스토이가 인용한 겁니다 오늘도 조선을 비롯한 몇 신문에 좌파진영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만화가 이런 예술가가 또 밑에 직원을 이렇게 손을 댄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의 만물상에 이렇게 나왔던가 진역형을 받았던가 사람은 그 자체가 그가 많이 가진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간에 그 인간이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잖습니까 지금 톨스토이 이야기하면 모두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아무리 세상에 보자를 것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어느 부모의 그 많은 애정과 손길이 닿아가지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거잖습니까 절대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좌파진영에서 그렇게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닌 모든 것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쇼펜하우케를 인용한 건 참 귀한 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취라든지 지위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타인을 존중하는 것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권까지입니다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참정권을 사수하는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노후와 그리고 우리의 자식 세대들의 앞날이 결코 전체주의화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